안녕하세요 핑크 핑크 제일 좋아하는 색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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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제가 생각하는 러브 M은 저는 M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 멤버 중에서 미아언니 M이잖아요 사실 미니언니도 미니이긴 하는데 영어로 그래서 멤버들도 생각나고 일단 마이 우리 역시 마이분들이 최고니까 마이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뮤직 코어 음악 중심이죠 음악 중심이니까요 무한 도전 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M은 마덜입니다 항상 진심으로 저를 응원해주시는 우리 가족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꾹 참고 있습니다 마덜 알러브 유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맨체스터시티라는 팀의 팬이거든요 맨시티 저는 뮤직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노 뮤직 노 라이프 그런 생각으로 마이 웨이 제 앨범의 수룩곡 제가 자작곡인데 워 워 워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아 네네 워 워 워 워 워 워 워 네, 그런 노래 있습니다 메모리즈 메모리 원래 팬분들과 같이 저메朝 저녁 메뉴 추천 그런 것 bits 있는데 제가 만든 시간인데 그게 머물레타임이라고 escrever 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배울 수 sway 뭐가 잠정이죠? 미머죠 저를 딱 보면은 알 거잖아요 알 거잖아요 아 참 비해요 몬스터 몬스터입니다 K-POP 보컬계의 몬스터가 되고 싶기 때문에 몬스터를 떠올렸고요 또 K-POP의 귀여운 강아지가 되고 싶어서 와이트 이즈를 우리 뒤에 스태프분 너무 웃으시는데요 모먼트입니다 모먼트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 제일 소중하기 때문이죠 K-POP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K-POP 팬분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인데요 정말 현장에 지금 K-POP을 즐기는 우리 모든 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오늘 공연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모든 K-POP 아티스트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으니까 여름에도 시원하게 같이 보내봐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! 우리 정말 멋지고 잘하는 아이들의 무대에도 고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이번에 K-POP을 좀 쓸어볼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즐거울 수 있을까요?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주세요 많은 우리 K-POP 아티스트분들 큰소리로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실거죠? 너무 작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실거죠? 아니요 소리가 좀 작아요 즐기고 계신가요? 좋습니다. I love music. I love music. I love music. 뮤직콜. I love 뮤직콜.